신윤복 또한 그림 뱃놀이를 통해 무너져 내려가는 양반들의 윤리관을 꼬집고 있다. 신윤복은 고위층 양반들과 유흥을 즐긴 기생들이 누구였는지 은밀하게 드러낸다. 카리마를 쓴 여인은 궁궐의 의인여다. 당시 실록은 이른바 기생수검 사건을 전한다. 양반들이 연회 때 부른 의인여를 숨기자 왕은 모두 잡아들이도록 명한다. 이후 대신들의 상소가 잇따른다. 그들 모두 기생을 데리고 살았던 것. 마침내 자현 자수하는 선에서 사태가 수습된다. 이후에도 양반 관료들의 기생과의 유흥은 줄어들지 않았다. 심지어 협사, 즉 기방 출입이 유행처럼 번져간다. 광화문 남쪽 가장 넓은 곳. 젊은이가 많으니 기생집이 육조 앞에 있는 것을 알겠도다. 세시 풍년은 관 앞에 기생집이 질비했음을 알려준다. 당시 협사, 즉 기방이 있었던 곳은 육조거리와 다닷골로 모두 지금의 중구 다동 일대다. 협사는 길이 구불구불한 골목이란 뜻으로 기생들이 살았던 골목의 모습에서 연유됐다. 피해가 가 있는 인적이 드문 언덕. 기생과 논일다가 통금에 걸린 양반의 모습을 그린 신윤복의 야금 모행은 바로 기방을 출입해 유흥을 즐겼던 양반층의 모습을 포착한 것이었다. 사실적인 묘사와 은밀한 상징을 통해 양반들의 유흥 현장을 꼬집은 신윤복. 그의 그림 속엔 또 다른 장치가 숨어있다. 두 장의 연결된 글입니다. 자신의 기생이 다른 양반에게 한눈을 팔자 화가 난 젊은이의 얼굴은 기방 앞에 싸움으로 연결된다. 기생을 사이에 두고 질투와 싸움을 벌인 것. 이들 양반들을 바라보는 천한 기생의 눈길. 지체 높은 양반의 허위의식을 바라보는 그들의 얼굴에도 또한 신윤복의 비판의식이 담겨있다.